내년에 전화를 부탁 저희가 힘들어요 족저염이 힘들어요 어떻게 모인 거냐고요? 그냥 아는 동생들이에요 아는 누나예요 창원 갔다가 마우쳐가지고 데뷔한다 내일부터 해요 이제 방송 누나 일자리 한번 위협해볼게 BJ도 잘 되겠다 야 BJ명 뭐예요? BJ자일리톨? BJ자일리톨 누나 지금 이해 못했거든요 나도 껌 씻는 거 봤어 껌이라고 하지 마요 뭐야 이 영화는 이거 빨리 가야돼 빨리 비행기 터져? 응 터져 타고 있으면 터지는데 보여줄까? 아니야 아니야 왜 안내려 어디가 빨리 내려야지 근데 이거는 무슨 맵 어 무슨 맵이야 이거는? 어디 어디 데리고 가지? 여기가자 1번 가자 1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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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 따라가게 눌러놨어요 나 지금 체중관리한다고 식단 조절하고 있는데 근데 나 궁금해 그렇게 운동을 맨날 하는데 왜 왜 왜 살이 찌냐고요? 아니 왜 까지 밖에 안했어 아 저는 이 이 유지중입니다 뭐라고? 이 체중을 유지중이에요 아 유지하고 있다고? 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팀에서 근육량이 제일 많아요 진짜? 그렇게 안보이긴 하지만 근대네 근데 아 그 뭐 뭔데? 근데 몰라? 그냥 대지 그냥 대지 그냥 대지 그냥 대인데 아 그냥 대야? 네 아니 이 양반들이 나보다 체지방도 많으신 분들이 말이 많으시네 나 씨 뭐야 씨 뭐 어 누나 이게 뭐고 이거 뭐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00명이네 응 오늘 그 야구 선수 팬분들 한 천분 들었어 오오 아 근데 원래 막 5000명씩 봐 지금 우리 들어와서 이걸 정도인 거야 우리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줄었어 지금 아 그러면 너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가야겠다 이거 아니 괜찮아 오늘 하루 그냥 그냥 가지 뭐 괜찮아 뭐 그냥 하루 정도는 이해해 주시긴 아 강백호 선수 잘생겼어요 강백호 선수 잘생겼다고요? 아 그거 말하지 말하지 일부러 내가 안 잃고 있었는데 일부러 내가 일부러 안 잃고 있었는데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쌍마래 네 아 진짜 선 넘네 아 진짜 아니지 그거는 뭐야? 우리 뒤에 붙었다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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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저기 핀에 붙었다 1번에 붙었다 1번에 확인 우리 뒤에 살아왔어요 들어왔어 이거 사이가 딱 들고 대기하라 맞자 사이가 아 낙기 좀 아 안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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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왼쪽 들어와요 아 나도 죽었어 아 천천히 할걸 테인아 이거 내려서 틀리면 거기 우리 테인이 눈치 없이 빨리 죽었다가 눈치 없이 늦게 죽네 어 맞어 근데 눈치라도 있잖아 좋았어 테인아 아 진짜 빠르네 좋았어 좋았어 아 미안 나 잡아 애기 좀 재우고 재우고 와 살 뻔해야돼서 네 어 전살치 8,050km 올라왔네 아 포기했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뭐야 전살치요 누나 응 전부 살고 지키는데 근데 조금 포기했어 아 지금 해드려요 아 진짜 딱 말해줘요 아 지금 해드려요 딱 말해요 딱 말해요 아 진짜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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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어 괜찮아 근데 8,050개가 얼마인지는 알아? 알죠 알죠 80,000원 아니에요? 맞아 야 테인아 어? 만개 맞춰드려라 니가 조금 뭘 맞춰주래 이거 이거 어차피 이거 못먹는데 뭘 자꾸 맞춰주래 근데 제가 왜 이제까지 치킨 안먹은 줄 알아요? 왜 안먹었는데 이제까지 안먹으면서 별풍선이 더 늘었잖아요 아 아 그래서 안먹고 맞지? 이번판에 먹죠 그러면 오케이 뭘로 먹을까요? 비비키로 먹을까요? 뭐 BH 비영어 선수 강백코 선수 상대점적 앞서나요? 귀여워요 귀여워 그냥 뭐 저 골든글러브 저 엄지손가락 쪽은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흐흐흐흥 흐흐흨 Vill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지손가락은 제가 만들었네요 퍽 JAMES orta 와.. 머리 쏘는 거 실화냐? 맛있다. 하.. 맛있다. 미쳤나봐. 내년엔 전화를 부탁. 저희가 힘들어요. 족저염이 힘들어요. 똑같은 거.. 아 똑같.. 아니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 저 PTS 뛰어오거든? 아..아 죄송해요. 세명 중에 누가 제일 잘 아느냐고요? 같은 팀 쏘는 기준으로 백호가 최고이네. 백호는 아님이라는데? 오..왜 나 빼고 가. 아직 안 탔어. 우리 여기서 한 번 들어가자. 이 아파트에서 한 번만 보고 사기서 한 번 보고 가운데 가자. 어때? 오케이. 탈 써도 되죠? 없는 척. 죽고 싶으면 타고 있어. 아 안 죽어요. 내기 해보실래요? 나는 안 죽는다 이거 할래. 저도 안 죽는다. 누나한테 500개 쏘는 거다. 야 너 왜 이렇게 도박을 좋아해. 그 발음 좀 논란이 되겠네. 속보.. 야 너는 계속.. 계속 쏘라 그러니까 쏟아 죽겠다 야. 아니 나 이 사람으로 계속 뜬다고 아까부터 가슴 논란해가지고 지금 찐논란하잖아. 가슴 논란.. 도박 논란.. 자일리토로.. 자일리토로는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했는데.. BJ 할 거면 닉네임을 그렇게 지원하길래. BJ 자일리토로.. 아 BJ 자일리토로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거.. 전달 치각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는 거 다 쏘면 되겠다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번 판? 어 근데 우리도 가야된다. 서클이 왜 이렇게 어렵냐.. 아.. 다들 또.. 1번에 걔 뻥기네 있거든? 뻥기 라이딩해 1번 3번에서 라이딩해. 1번 3번에서 팀킬 안 하게 라이딩해서 쟤네 둘 다 잡고 가자. 어.. 보이지 아까.. 끝에 있어 끝에 있어 끝에. 어.. 가도 되겠다 라이딩이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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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이랑.. 차랑 엄패 끼고 하면 돼. 쟤.. 쟤.. 어 앞에 앞에 확인! 엄패 잘 끼고 있어. 잡고 살려줄게. 왜..왜 맞았지 이거? 어..잠깐만 뒤에 있다 이거. 안 돼! 전세치! 안 돼! 전세치!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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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렇게 1번에 하나? 아..이거.. 사이저스.. 갈렸다 이거 내가. 여기 있다. 여기 290! 잘했어. 잘했어. 우리 빼고 죽어요. 아..전세치 언제 성공하냐고! 다음판이요. 다음판. 저 왔잖아요. 맞지?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저 왔잖아요 8500개? 그냥 딱 벌리시면 돼요 제가 바로 넣어드릴게 아니 술당 떼고 한 명 남았다 모르겠어 아니면 어딨는지 누나 추고 있는 거 맞아요? 태니가 해주지 않을까? 바로 한 번 왜 이래? 아 따구 따구 파이팅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이거 뭐야 왜 여기 있어? 언제 이리로 갔어 얘? 조전 왜 여기 있냐 얘? 갔겠지 태니 컨트롤 별로 안 쳤는데 맞다 이 간다 샷 벌로 이긴다 와 쎄쎄 첫 치킨 이게 마지막 치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와 뛰어 knll Dios 나 못살asing 그냥 가 너무 아프네 나 mapping 잘해주면 돼 워 With IS 다시 죽어라 아깝다! 근데 농선에 밀 걸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중에 제대로 하자! 나중에 습에 가서 제대로 하자! 야 가자! 2부 로라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백호야? 2부 로라로 가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수고! 네! 내가 트인아!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재밌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다! 고마워! 롤 들어와야지! 아... 그... 뭐냐 뭐냐... 그... 태인아! 아 태인이래! 그 태식아! 강태식! 어 왜? 내가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과열로... 아 자 애기야 낀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애기 좀 재우고 올게! 아... 어? 여보세요? 저 찬배달라고요? 여기 다 나갔나요? 네! 금방 빼드릴게요! 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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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 유튜브 엔딩까지 완벽하네! 진짜! 진짜 웃기다! 아니! 아니! 콩당물 가지고 했는데! 차 빼러 가야되지 않냐고? 아니! 너는 순수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말라 그래! 나는 강백고 선수 첫 인상이 어땠냐면! 이게 근데 배꼽은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강백고 선수라고 누가 얘기해주게 했는데!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쇼파리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야구 선수 여기다가 4명! 여기다가 4명! 아니 여기다 4명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인플루언서를 앉으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같이 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선수가 있으면! 어필을 하래! 개인기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쯤 앉았던 강백고 선수가! 개인기라는 말에 갑자기! 전부 다! 근데 웃고 있는데! 혼자 갑자기! 개인기! 이러면서! 하하하하! 정말 이렇게! 개인기!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웃긴거야! 기계는! 와! 저 사람 같이 하면! 게임 너무 재밌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같이 하게 됐네! 왜! 흔넘불! 너도 흔넘불 좋아해? 코코에게 너무 먼 흔넘불! 우와! 왜! 이 자식! 이런 강포치! 어디갔어! 아! 3개만 한건데! 아! 따라오는 중! 아! 다행히 저거 안돼요! 아! 아!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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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